형님 심리상담사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른 살 늦은 나이에 대학원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 같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거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아직은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멘탈이 점점점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날에는 심리상담을 받는다든가 정신과에 간다든가 이러면은 정신병자로 치부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데 상담을 받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세대라서 저는 전망 괜찮다고 봅니다 본인 이제 마케팅만 잘하면은 떼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과에 가는 거는 사람의 심리적인 그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아 내가 정신병까지 걸린 건가라는 느낌이 있는데 심리상담은 뭔가 그냥 조금 힘들어서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세일즈 포인터로 정해가지고 조금 정신과보다 가볍게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에서 파생돼가지고 뭐 연애상담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 돈은 벌기 나름이어가지고 심리상담사를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은 괜찮은데 나오더라도 심리상담사의 학사학위가 지방되거나 낫다면 많이 불리할까요? 돈 버는 건 돈 벌기 나름일까요? 공부 성적과 상관없이 저는 정말 이 일이 좋거든요 하고 싶고 마스터님 지금 유튜브에서 저를 포함 저를 포함해가지고 심리상담이라든지 고민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해주는 사람 중에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유튜브를 하시든지 블로그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세 개를 일단 다 해보세요 뭐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세 개를 다 해봐 그리고 만약에 세 개를 다 해가지고 하나를 내가 못 키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해주신 마스터님은 심리상담가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심리학 유튜버 뭐 자기가 뭐 심리 전문가, 마스터,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면서 구독자를 1만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어떤 플랫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세 개를 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 하나에서는 어느 정도 몇만 명 정도는 모을 수 있어야지 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독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를 좋아할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해주면은 팔로워가 늘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면서 본인들이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고 심리학 전문가라고 하고 나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시든지 뭔가를 하시든지 책을 읽으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중에 하나를 키우셔가지고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 개를 일단 다 해보세요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도 안 터진다 그러면 아 나는 사람의 심리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그냥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섬님 베프가 제 걱정하는 척하면서 조언일 없이고 적구절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참다 참다 기분 나쁘다고 연락 안 하는 중인데 왜 저러는 걸까요? 본인 자존감 채우려고 그러는 걸까요? 정말 베프가 맞다면은 본인 자존감 채우려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 종특이에요 오지락 그리고 한국 사람 종특이 또 친하면 친할수록 좀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친함의 기준 특히 남자 여자들은 안 그렇다 남자는 친하면 친할수록 서로 쌍욕을 박을 수 있어야 찐칭니다 라고 여겨지는 좀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케이스일 것 같네요 베프라고 친구분도 생각을 하니까 필터링 없이 그냥 팩폭을 돌직구로 막 박아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불편하다고 말해야죠 뭐 그래서 안 굳혀지고 자꾸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런다면은 저는 그 친구를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남자랑 여자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은 되게 신기한 게 대부분의 여자들은 호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왜 친하면 친할수록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 불러 예를 들어 무슨 뭐 은댕 댕을 되게 많이 써 쪼댕 막 아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쓸 쑤 쑤갱 막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은 왜 상대의 이름을 아두고 막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정반대입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되게 서먹서먹한 사이일 때 성을 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심리섭이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안 친할 때는 야 리섭아 이래요 예를 들어 뭐 조충익이야 친구 이름이 그러면은 별로 안 친해 나랑 대면대면 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 야 충익아 이거 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충익아 이거 진짜 맛있어 와서 먹어봐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은 여기서 완전히 절친이 되잖아 야 조충익 야 조충익 막 얘가 맛있는 거 먹으러 와 꺼져 야 니 돈 주고 사다 먹어 미친 새끼야 막 이런단 말이야 뭔가 남자는 찐친일수록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면 존나 오글거려 어 막 그냥 친하면 친할수록 성을 붙여서 말해야 돼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친한 사이에 성을 붙여서 부른다 이러면은 둘이 관계가 박살 날 수도 있어 여자들은 친하면은 성 붙이면 절대 안 돼 여자들은 무조건 성을 빼고 이제 이름을 좀 요상망측하게 바꿔서 불러야 되고 남자는 친하면 친해질수록 쌍욕을 해야 되고 갑자기 성을 붙여서 말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하 맞음 남자는 친하면 성 빼고 이름 못 부르겠으면 토할 것 같음 그쵸? 이사님 그러면 연인 사이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애칭으로 부르는 거 남자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할까요? 아뇨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연인 관계랑 친구 관계는 다른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감되네요 친한 여학생들도 플레임을 부르면 한동안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쵸? 여자가 플레임을 부른다 성까지 붙여서 이름을 부른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이제 둘이 관계를 끊었을 때죠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A가 B에 이제 남친을 뺏어가지고 이제 둘이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이제 쌩 깠을 때 철청지 원수가 됐을 때 이제 성을 부르는 거죠 리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이고 결정사 예정인데 첫 소개팅에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화장을 아예 안 해서 이제부터 연습 중인데 제가 못하다 보니 화장을 한 게 더 피부가 이상해 보이고 나이 들여 보여서 메이크업을 받고 갈까 아니면 좋은 피부가 장점이니 민난 느낌으로 갈까 고민이 되네요 근데 뭔가 이 질문만 딱 들어봤을 때 왜 결정사까지 가게 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결정사를 갈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닌다고요? 평소에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메이크업 배울 수 있는 방법 진짜 많아요 요즘에 메이크업 한 번 딱 가면은 속성으로 그날 가르쳐 주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피부톤에 맞는 어떤 화데라든지 아니면 뭐 다 추천해 줘요 다 다 정해주고 막 하는데 그거 하루만 배우면은 그러니까 왜 인생을 하드모드로 사시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피부는 뭐 유지가 됐겠지만 화장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남자들은 항상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남들이 다 깔창을 안 깔면은 깔창을 안 깔아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남들이 다 까는데 나도 깔아야지 그러면은 남들이 굽 높은 거 신으면 나도 신어야 되고 다른 여자들이 다 화장을 하는데 왜 본인만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화장은 무조건 하고 가야 됩니다 이섬님 소개팅 받고 썸 타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났고 전화도 거의 매일 하고 자주 왔습니다 손도 잡고 저 좋아한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헤어진 지 3개월이 됐는데 아직 전 애인이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외로워서 만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랑 연애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대요 고민이 많아서 본인이 엄청 괴로워해요 아 그러면은 그냥 그 여자가 지금 도룡이님을 서브에 두고 고민을 하는 포지션이니까 본인도 지금 사귀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 빨리 소개팅 받아가지고 계속 돌리세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이 신기한 게 본인이 매력적이게 보이게 됩니다 상대한테 그 본인이 소개팅하고 다닌다는 것을 말하지는 말고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생기잖아요 이성적으로든 뭐로든 이렇게 생기면은 그 바이브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지금 그 사람밖에 없는 상태고 그 사람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상태라서 결국에는 이게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 훨씬 더 초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선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선택하는 입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눈빛에서 보여요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눈빛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눈빛이 거짓말처럼 상대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본인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든지 번호를 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서 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굳이 평가받는 위치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 이성님 연애 강의 본 지 한 달 안 돼서 4살 연화? 솔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성님 번따가 제일 내 스타일의 여자 만나기가 제일 쉽나요? 다근하죠 내가 직접 보고 특히 요즘같이 어플 고정이 심한 시대에 직접 내 눈으로 판단하고 번호를 물어보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죠 이성님 노력해도 안 되는 여자는 빠르게 버리고 다른 여자 찾고 여러 여자와 썸 사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제 친구가 그러다가 뒤에서 여미새라고 욕먹더라고요 이건 남자가 문제인 건가요? 여자가 문제인 건가요? 저는 저런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미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여자를 잘 만나고 다니는 남자를 보고 무조건 여미새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고 그냥 뭐 친구고 뭐고 다 제끼고 그냥 여자만 항상 밝히는 애들이 있고 남들과의 관계를 파탄 내가면서까지 여자에 미쳐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걔네들은 좋게 보지는 않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남자는 다 여자에 미쳐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여자 만나려고 노력 엄청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번호를 따는 거 같다가 누군가가 여미새래 나는 오히려 여미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별로 좋게 안 봐요 아니 그게 멋있는 거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게 당당하고 멋진 남자 아닌가요? 근데 그거 갖다가 무슨 뭐 길에서 번호나 물어보는 새끼들은 다 여미새고 이 지랄하는 게 저는 더 별로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강의에서도 한 번 예시를 들었고 유튜브에서도 한 번 예시를 들었던 건데 뭐 길에서 번호 따고 이런 남자들한테 사람들이 보통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왜 저지랄하면서 사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친한 여사친을 만나러 가 친한 여사친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정말 내 이상형인 존예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와 진짜 개 이쁜데 번호를 딱 말았다 말았다가 결국에는 번호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여사친을 만나러 간 거야 그래서 여자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 오는 길에 진짜 개 마음에 드는 내 이상형 만나는데 번호도 못 물어봤다 하면 여자친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병신 야 남자답게 물어보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아니면은 내가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여사친한테 고민을 막 털어놔 야 나 진짜 존나 마음에 드는 애인데 어떡하지 하면 야 남자답게 한 번 물어봐봐 라고 한단 말이야 여자가 내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는 남자친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야 남자답게 물어봐 그럼 뭐예요? 이 전 예시나 이후 예시나 뭐라 남자답게 라고 하잖아 여자도 남자한테 야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 남자답게 물어봐 라고 한단 말이야 야 근데? 하하하하 아니 뭐 그런 이중자 때가 어디서 지 친구한테는 지 친구가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겼다 그러면 가서 남자답게 물어보라 그러고 모르는 남자들이 여자 번호 딴다 그러면은 남자 새끼가 여미세라 그러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대시를 하는 게 남자다운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게 멋진 거라는 거를 근데 희한하게 요즘에 그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드는데 막 발팡질팡하면서 번호도 한 번 못 물어보고 말을 걸어마라 걸어마라 막 그게 더 남자답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찌질이 같고 이섬님 연애강의 보고 바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있고 오래가고 싶은데 연애강의를 보고 바로 연애에 성공해버려서 제 스스로의 여자를 만나 사귀는데 성공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미필이기도 하고 아직 만날 여자는 많을 텐데 아직 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헤어지고 다시 연습을 해야 할까요?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사귀었으면 강의에서 가르쳐 드린대로 지켜야 될 거 지켜가면서 한번 잘 만나보세요 아직 군대도 가기 전이면 인생이 긴데 뭐 볼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곧 장거리 연애하게 되는데 장거리하면 제 남자친구한테 다른 이성이 생길까봐 조금 불안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자신감 없는 마인드로 살면 정말로 남자친구한테 다른 여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장거리 연애를 하는 남자친구가 와플 러버님한테 다른 이성이 생길까봐 불안한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잘 꾸미고 예쁘게 하고 또 개념 있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은 남자가 불안해할 겁니다 자기가 다른 여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거리에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다른 새끼들이 찝적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할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연한 남자는 성숙한 척하는 것보다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리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에 답이 나와 있죠 성숙한 척하는 것보다잖아요 연아가 성숙한 것보다 나이에 맞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한 척 웬만한 연아들은 다 아무리 지가 세상 통달한 척 연상료한테 꿀려보이기 싫으니까 자꾸 무슨 어른인 척을 꼬지로 하고 막 이러니까 여자들이 그게 짜증나는 거야 이제 허세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게 허세부리는 남자를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허세를 부리는 남자가 아니라 실제로 멋있는 남자면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연아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척이 아니라 성숙한 연아면은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짜증나게 어차피 어린 새끼는 거 다 알고 그냥 하는 말마다 존나 어려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성숙한 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 그냥 나이대로 행동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선님께서 여자는 남자 카톡 말투가 애교스러운 것에 호불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남친이 애교를 많이 부리거나 카톡으로 응응 같은 말투를 쓰면 정이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그냥 취향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저는 고양이 상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 상을 좋아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용용거리고 응응거리는 남자를 또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안됩니다 한 번 더 잡아줘요 Um kilometer pe Mart 선생님 Deutschen lab